네 선생님 요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a 펜타 토닉 스케일하고 그리고 그 나란한 키의 관계에 있는 f 샵 마이너 펜타 토닉 스케일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펜타만 찾아버리면 f 샵 마이너 펜타는 구성음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나란한 조관계 거든 예 그래서 e a 키와 f 샵 마이너 키가 나란한 조관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펜타 토닉 스케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보게 되면 a 스케일을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 스케일은 샵이 3개가 붙습니다 우리가 샵이 3개가 붙고 샵이 붙는 순서는 많이 우리 공부를 했지 파 도 솔레 이런 순으로 붙습니다 파 도 솔레 자 그러면 그 샵이 3개 붙으니까 파 도 솔 3개가 붙겠지 자 그러면 3개가 붙은 상태에서 근음이 라가 되겠습니다 라 부터 출발해서 일단 그냥 이렇게 적으시고 난 다음에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라 까지 똑같은 음이니까 한 옥타브 차이 나는 음이니까 이건 안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샵이 3개 붙는다 했으니까 파 도 솔 3개 붙겠지 그러면 파에 샵 붙이고 도에 샵 붙이고 솔에 샵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름으로 읽으면 라 시 디레 미 피 씰라 이렇게 되겠지 한번만 더 라 시 디레 미 피 씰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번째 작업은 여기서 번호를 일단 먹여 버리면 1 2 3 4 5 6 7 8 인데 여기서 1 2 3 5 6 이 음을 찾으면 됩니다 하고 싶으시면 8음까지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름하고 8음이 한 옥타브 차이지만 같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이지 그래서 펜타는 숫자로 5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f 샵 마이너 펜타는 f 샵 마이너 펜타는 서로 나란한 전 관계에 있는 거지 a 키와 f 샵 마이너 키가 나란한 전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f 샵 마이너 펜타의 구성음도 라 시 디미 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음으로 기준으로 해서 근음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6번 이것부터 출발해서 f 샵 마이너 펜타는 죄송합니다 f 샵 마이너 펜타의 카메라가 있으니까 적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p 부터 해서 그 다음에 라 가 되겠지 p 라 그 다음에 c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d 도샤비 d 지 미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다면 근음을 p 로 잡고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만 달라지 구성의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 외우기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여기 두 개의 나란한 조라 생각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a 펜타만 찾으면 바로 f 샵 마이너 펜타는 쉽게 찾아 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a 펜타와 f 샵 마이너 펜타 두 개의 스케일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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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